그런데 이 불리지 않던 신의 가물에 수문대신에 말명이 암양서 있기 때문에 불리고 있는 진짜 제자를 보면 부러움이 있어. 얘가 얘를 부러워하고 시샘을 하고 자기의 한이 스물스물 기어올라.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주황의 집은 무당인데 왜 나한테 전부가 왔어? 많지. 엄청 많지. 나한테는 특히나. 왜 본인의 가족이나 어르신이 무당이면 파주세요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선생님들을 찾아오나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름을 쓰잖아요. 그건 신한테 예법이니까. 어후동이 몇 년생 몇 월 며칠 하면 바로 신당이 보여요. 바로 써. 신기, 신가물, 신당, 성수. 너 뭐 하러 왔어? 영검 테스트 하러 왔어? 네 집에 불리는 성수, 외기는 성수. 지금 현직에 있는 그게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물쭈물하고 사실은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안 열죠. 영검 떠봐 이거지 뭐 나한테. 근데 이유가 뭐냐면 신의 샘이 첫 번째. 이 핑크돌이는 현직 무당이야. 뭐 언니, 오빠, 남동생, 여동생, 엄마, 고모, 이모. 근데 제일 신의 샘이 심한 게 일신, 형제 자매 일신이더라 이거야. 언니가 무당이거나 동생이 무당이야. 그럼 얘는 그냥 말명이야. 신가물이야. 그런데 이 불리지 않던 신의 가물에 숨은 대신에 말명이 암양서 있기 때문에 불리고 있는 진짜 제자를 보면 부러움이 있어. 얘가 얘를 부러워하고 시샘을 하고 자기의 한이 스물스물 기어올라. 근데 이 제자가 이제 애기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묵은 성수였더라도, 세월이 묵었더라도 수만 번, 수천 번을 회유를 시켜도 근본적인 그 DNA 속에 숨겨져 있는 신기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 안 변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무리 저도 무당이고 저도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때 돼서 너 춘추 양덕으로 대령을 해라. 이 말은 봄, 가을 중에 성수님 대접을 해라. 조상님 대접을 해라 이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반적인 가족들의 반응이 어때요? 우리 애동분들 시청하고 있으면 내 말 공감할 거야. 네가 무당이니까 네가 빌면 되잖아. 네가 빌면 되지. 내가 왜 구술하고 내가 왜 정성을 들여야 돼 이거야. 근데 여기서 큰 착각이 있어. 몫은 달라. 성수도 각각이야. 이 말은 내가 무당으로서 만중생을 구하고 여러 사람한테 봉사를 하고 사회 환원하고 살아야 되는 게 운명이고 이 숨은 대신에 신가물이 드글드글한 이 형제는 자기 몫으로 자기가 무릎을 꿇고 형제자매 이 신의 신당에 머리 조화를 맞는 법도지. 몫이 다르잖아. 거기다가 시집장 가가면 이건 또 가중이 달라. 그러면 시댁 식구들 사둔네들 또 조상 와서 덤비잖아. 그러면 내가 원가처를 하더라도 내 돈 주고 내 몫으로다가 머리를 숙이고 믿음. 어차피 조상의 주력은 같잖아요. 형제니까. 그래도 내가 빌어야 되는 몫은 전혀 다른데 그냥 일반인들은 지정성은 하나도 안 드리고 네가 무당이니까 네가 알아서 네가 다 하면 되잖아. 그런 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무당이 돈 받고 굿을 왜 해? 이 사람도 인정을 하기 싫으니까 내가 너한테 더러워서 안 가고 딴 데 간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거야. 내가 너만큼 영검이 안 뜨냐 꿈을 안 꾸냐 나도 촉이 있다 이거야. 하지만 다른 선생님은 남이잖아. 그런 마음이 또 윗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감당을 못 해. 그리고 이 친구가 이 제자가 오리지널로 완벽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할 수 없을 때 이해 더 심해. 내린 지 얼마 안 된 애동이거나 가리가 들어서 한양거리 갔다가 이북거리 갔다가 경상도 굿했다가 이렇게 가리천문 들었을 때는 이 친구 눈에는 자기 형제 자매 이 신이 너무 웃긴 거지. 야 신이 내렸으면 다 알아서 해줘야지. 신이 이것도 모르고 너는 네 신엄마가 맨날 바뀌고 신의 부모가 바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제대로 된 제자는 최하 3년 이상은 엄마 밑에서 그 법도를 배우고 있는데 여기 가서 한 달, 저기 가서 6개월, 저기 가서 1년. 문제 있는 거야. 그리고 얘 눈에는 얘가 멀쩡해 보이겠어? 그러니까 야 너보다 더 잘나고 막말로 더 묵은 제대로 된 선생한테 내가 내 운명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지.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정석으로 돈 내고 내 정성 내가 들겠다 이런 사람도 봤거든. 그러니까 가족이 무당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에 대한 믿음이고 진정성이 똑같이 있어야 된다. 몫이 다른 거니까 아무리 내가 형제라도 내 공은 내가 가져가지 내 공을 동생이 가져가겠어? 언니가 가져가겠어? 그러니까 그 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의 척도를 선을 딱 긋고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성수님께 절을 하면 신령님은 다 아세요. 오늘 뭐 간단하고 좀 재미있을 법한 질문을 들어봤어요. 재미있었나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난 또 광불에서 막 거품 물었어. 여러분 어려운 시국에 마음속에 깊은 믿음과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신께서도 어여피 봐주실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꽃은 피듯이 여러분 가중에 행복하시길 기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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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